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무산을 놓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양평 국민들의 노선 수정 요구에 전임 군수도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모두 원희룡 장관의 결정이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라면서 원 장관의 사임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전진선 양평 군수와 주민 등은 민주당 사업에서 사업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군수는 민주당의 원안 추진 요구에 선을 긋고 강상면 안으로의 재추진을 요구했습니다.